평화나무 기독교 회복 센터에서 진행하는 제1회 한국교회 공로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경은 사무육장입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독교 회복 센터 김디모대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 센터 김디모대 소장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내빈 분들 그리고 오늘 수상 받으시게 되는 목사님과 집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9월에 저희 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그동안 그 이전에도 저희 한국교회 개혁과 그리고 피해자들 편에 서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 가해자 측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 측으로부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폭언과 폭력 그리고 교회 음해 세력이라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든지 사탄마귀는 기본이고요.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코 지치시고 홀로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쓸쓸하게 혼자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 기독교회복센터가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 공로를 치아하고 그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첫 회 시상식을 준비해서 한국교회를 위한 진정한 회복과 개혁을 위해 힘쓰신 분들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 상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이종욱 목사님 비과진리교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시고 정말로 많은 도움과 그리고 소송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피해자들 편에 서서 조력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정태훈 집사님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대표이신 정태훈 집사님께서는 명성교회 김하나 김사만 부자 목사의 불법 세습을 저지하고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소송을 해오시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지금까지의 행보와 발걸음 저희가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오늘 공로상을 준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경로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매년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로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한국교회 공로상 오늘이 1회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 수상하시는 분은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것은 사실 올해의 일만이 아니죠. 수년에 걸쳐서 그동안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단언컨대 한국교회는 이분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 정태윤 집사님은 명성교회에 36년 동안 출석하신 찐교인입니다. 정태윤 집사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교단헌법을 어기고 불법 세습을 강행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의 사유화는 안 된다. 이런 기치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으로부터 따돌림과 심지어는 전치팔주에 폭행을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불법 세습을 막기 위한 싸움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태윤 집사님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정욱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 훈련을 빙자해서 교인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이렇게 해서 종교적 그루밍을 통한 추종자들에 의해서 제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목사와 또 그런 교회의 피해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무수한 고초와 비방으로 쓰러질만 했지만 무뚝 서서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이정욱 목사님을 움직이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드리는 한국교회 공로상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 싸우시는 분들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분들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빕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천국을 받게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평화나무가 따로 부상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상금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워낙 큰 상을 받게 되시니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이 상패 정도에 불과하지만 더 큰 상급, 정말 인간의 상상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상급이 지금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 장례에 기다리고 있다는 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참된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종교적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태윤 집사님, 이정욱 목사님 저희가 상을 드리지만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상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또 이분들이 수고하신 이 모든 공로가 얼마나 훌륭한 열매로 꼽히게 되는지 보라 이런 의미의 표정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 결코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저희 평화나무가 또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상은 영원한 동지가 되어드리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두 분과 함께 비를 맑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전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두 분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과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상을 하시는 두 분 정태윤 집사님과 이정욱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교회 공로사항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장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님 귀하께서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과 개혁, 공공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실천해 오신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은우입니다. 고통상은 이하동문이라고 하는데 다 읽겠습니다. 공로장 빛과 진리교회 피해자연대 이정욱 목사님 귀하께서는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과 개혁, 공공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실천해 오신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상을 하신 두 분 정태윤 집사님과 이종욱 목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윤 집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명성교회 대표자 지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지 결코 목사 개인이 읽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과 같이 대를 이어 자녀에게 물려주어 사유화하는 세속적인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하나는 일반인들도 감히 하기 어려운 사악한 모함을 했는데 원고인 제가 10년 동안 헌금도 교회 출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 자격이 없으므로 자신의 단임 목사 지휘에 대한 소재기를 기각시켜달라는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에 36년 동안 출석하고 32년을 성가대에서 봉사한 절을 부목사를 동원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는 2017년 불법 세습을 강행했고 교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그 충격으로 고 김승환 신무장론님이 본인이 운영하던 피부과 병원을 폐업하고 5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12월 5일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했던 성경 말씀대로 그동안 사람들을 침묵하니까 저는 소리를 질러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할 법원의 2심 재판부가 살아있는 통합교단의 세습검지법을 외면하고 1심 판결을 뒤집는 철저히 명성척을 옹호하는 은처군이 없는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법원에서는 하나님의 공예의 철퇴가 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설교 시간에 예수와 똑같다고 망발을 하고 교회는 목사를 따라가야 하고 목사를 따라가야 천국 간다는 사회위 2단 설교를 하는 김사만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소리 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평화나무 카이로스에 수차례 출연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아무 자격도 없는 제게 공로상까지 주신 벙커일교회 김용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 디모덴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의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며 함께해 준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혁센터의 이 공로상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인간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욱 목사님의 소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욱 목사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상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함께 연대하며 빛과 진리교회에서 여러 고초를 겪고 용기를 내어주신 빛과 진리교회 피해 제보자들과 이 상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하나뿐인 딸에게 또 이 상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신앙 훈련을 빙자해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잠을 안 재우고 매질을 하거나 구더기를 먹이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가혹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종교 안에서 일어난 신앙 훈련을 과연 사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빛과 진리교회 피해 제보자들은 용기를 내주었고 증언을 해주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증거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서울 북부지검은 빛과 진리교회 단임 목사인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3년을 그리고 그 조교리더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선고가 내려진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사건이 종교 안에서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종교를 빌미로 신도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처벌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추정자들도 빨리 그 교회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인 척하는 교회 목사인 척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이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미와 책임감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와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사단법인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의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또 그런 시대입니까? 그러나 주님 이때 의인을 불러 세우셔서 모진 고난과 또한 역경 속에서도 당신의 가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경주하는 두 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공고치 않게 인도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마음 비상하는 마음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늘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기회주의를 강요하고 또한 시대는 강자 앞에서의 굴욕 굴복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부여받은 그런 당신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많은 병든 교회 안에서 눈물로 시를 뿌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악망하면서 달려가는 당신의 역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태윤 집사님 또 이정옥 복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 큰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 속에서 곤비치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상식이 통하고 또한 정의가 생동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역군 생활과 또한 생계 그리고 또한 사역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람과 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뿌리면서 새봄을 일구는 당신의 동지들도 주님 많이 붙여주시고 또한 지금도 함께하는 동지들에게 또한 생기와 또한 동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또한 은총이 영원 무르공토록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제1회 기독교회복센터 한국교회 공로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